왼쪽이게 탑인데 이게 탑 같은데 아 여깄다 필요 아이템 아아아아 예 이거 무한으로 팔진 않는군요 자 다시 도전하죠 이번엔 좀 예 천천히 가죠 보미님 어서오세요 지금에서 인사드리네 칵텔링도 지금 봤어요 야 빨리 와봐 아유 무서워하지마 쟤 자꾸 이렇게 나만 보면 어떻게 뒤로 갈려 그래 시국홍원 마법력을 내리는 겁니다 마법이 이게 뭐야 이게 파워가 하루 뒤에 쏴야되 마법사가 마법사 해야지 제뿔 적응력은 좀 올려야될거 같은데 적응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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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응력tv 적응력 들이 적응력은 elimination ida 적응 nego 없앤 야 이거 너 안주냐? 마블 20번? 아 16번? 10번 막 몇번? 어허 어허 아 왜 앞에 와서 맞아주냐 대신? 대신 몇이야? 왜 이렇게 대신 맞아줘 난 쟤를 노리고 있는데 어허 오오 뭐야 그렇겠다 지금 멜선은 다 강화도 안되있잖아 자 자 앞에하구요 피하고 피하고 좋아요 새끄러워 어 그러는게 나 그 말이 정답이네 지구력하고 적응력 굿마디 정답이네 자 이번에는 좀 강력한 화살로 흩날리는 소울창 한번 써보죠 근접이니까 지금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이걸 왜 맞냐고 야 아니 야 아니 뭐 뭐 뭐해 죽은거야 그러니까 아까보다 분명히 나 쎄졌을텐데 아까는 근데 집중력이 처음 시작했을때라 집중력이 높아서 괜찮은데 지금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확실히 잘 죽어요 이게 아까가 더 잘 싸웠던거 같애 tth tt 48 맑 맑근데 이것저것 자 그렇죠 귀여워 지성하고 귀여운 거 그래도 좀 잘 많이 찍었지 그나마 근데 더 찍었어야 됐어 지성을 더 찍었어야 되는데 자 para 또 대신 맞아주네 저거 너 왜 이렇게 대신 맞아주기 좋아하냐 탁지사도 아니고 아이고 맞았다 제대로 이번에는 세 명 오케이 레벨..레벨이 몇이예요? 그정도면 레벨 1당 하나찍면 돼 굉장하..굉장히 높을거같은데? 야 나와 자 길막제대로하고 오호! 아이 저기.. 또 맞았어 자 화이팅 5석 이리와 자 피하구요 오케이 700렙이면 뭐지 말 다했지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양식의 소환 가볼까? 이번엔 잘해보자 자 백그리아 백그리아 화이팅 우리 화이팅 손잡고 화이팅 야 자리 제대로 해보자 바깥처럼 어이없어 죽지말고 바깥처럼 어이없어 죽지말고 뭐야 오오 저 괜찮은데 이거? 야 야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야 야 떨어지면 어떻게 해 오이구 야 아니 아니 야 잠깐만 하이다고 dep 크암 여러가지 죽는 방법을 보여 드리는군요 사이요 이렇게 죽는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появ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리비만 얼마 쓴거야? 자아 그런건 그건 별로 안좋아요 자와라 그래도 살았어요? 어 얘 어디갔냐? 얘 없어졌는데? 얘 없어지면 안되는데? 야 내 삼촌 어디다 벌어? 어디서 벌어? 얘 없어졌네? 어 내 삼촌 서울삼촌 어때? 어디서 벌어 이러면 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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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